금방 안 끝나셔요? 얘 뭐 할 얘기가 있나 봐요 응?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저 마지막 날까지 할아버지 잊지 않겠습니다 오냐 고맙다 옛날 사람이라 난 네가 잘했다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네 모녀와 같은 처지 싸움들 위해서 무료 변론도 시작한다니까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길 바라며 네 그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일거리로 밥벌이도 되길 바라고 내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좋은 인연 만나 유진이 데리고 시집도 가거라 네 아이고 제발 덕씨 저 밥 먹어요 할아버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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